제1회 얼짱올림프스 사랑의 아프로디테입니다. 가정의 여신, 해라. 전쟁의 여신, 내가 선택해 줄게. 진짜? 네가 선택할 거야? 이거 뭐 당신이 선택할 거야? 아빠, 아빠가 선택해 주는 거죠? 제우스, 도망가세요. 그런데 어느 날 황금사가 뚝 떨어진 거야.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1회 얼짱올림프스 그 치열한 현장 속으로 나와 함께 떠나볼까? 사랑의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에게라고 써 있어. 가정의 여신, 해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선물을 줬다고 써 있습니다. 전쟁의 여신, 아테나. 저한테 준다고 쓰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 어머. 내가 선택해 줄게. 누가 가장 예쁜지 내가 선택할지. 진짜? 네가 선택할 거야? 여보, 당신 선택할 거야? 아빠, 아빠가 선택해 주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날랐어. 도망갔어요. 갈기지는 주시기를. 무척인 이어서 쇼핑할 거야. OSEFORIS 한글자막 by 한효정